한국국토정보공사 숙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세요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혜EL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insight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달에 외국인이 얼마를 팔고 얼마를 샀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1월 중에 2조 6천억이 넘는 규모의 상장 주식을 순매도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순매도다. 2월 들어서 며칠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2월 달에도 어쨌든 소폭이나마 순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왜 파냐. 11월 달까지 엄청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됐구만 이렇게 했는데 12월 매도 1월 매도인데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죠. 우리 정프로 얘기했듯이 미국 내에서 게임스탑이라든지 이런 혼란스러운 해치번드의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 또 달러의 약세가 추춤해진 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른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이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순매도를 했는데 보유 잔고는 790조 원에 육박했다. 보유 잔고는 절대 금액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보유 잔고는 매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코스피를 비롯한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오늘 발표를 했군요. 새벽에 2021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이걸 금감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외국인의 상장 주식 2조 6,500억. 이 중에 2조 3,500억 정도는 코스피고 코스닥은 2,970억 원인데 이걸 순매도해서 순매도하면 전월 대비 얼마가 줄어서 주식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쭉 읽어드리면 순매도해 전월 대비 23조 6천억 원이 늘어난 787조 9천억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 생각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단기간에 1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에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에서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이런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지수를 추종한다든지 이런 건데 한국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펀드에 보면 우리도 이제 정프로나 김프로나 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하듯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의 얼마, 중국의 얼마, 일본의 얼마 이렇게 신흥국 중에서도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배분하고 그러는데 한국이 툭 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지 한국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거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매도, 공매도 연장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공매도 연장 그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돼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오른 거.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식 보유 규모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87조 9천억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324조 8천억,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41.2%고요. 유럽이 244조 31%, 아시아가 103조 13.1%. 이 중에는 이제 일본계, 싱가포르, 또 중국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중동도 꽤 많아요. 29조 7천억, 3.8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장 채권은 어떻게 됐냐. 1월 중에 외국인이 3조 7천980억 원을 순 매수를 했는데 만기 상한 받아간 게 있거든요. 이게 2조 6천4백억.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1조 1580억 원을 순 투자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두 번째 뉴스에서 기관 투자가 특별히 연기금의 매수 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럼 외국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순 매도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시각들은 좀 갈려요. 아마도 약 달러가 다시 재현되지 않는 이상 11월 같은 그런 순 매수는 기대하기 좀 힘들 거 아니겠나. 이런 얘기 측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KB증권의 하이난 연구원이라고 이런 수급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죠. 2020년 초부터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사실 연간으로 보면 30조 원 이상을 순 매도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 11월 10월 이럴 때 다시 순 매수를 해서 이게 크게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이분이 하이난 연구원이 보시는 거는 미국 내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월달 5월달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2, 3, 4, 5 이렇게 확 오다 보니까 물가 확 빠졌을 거 아니에요. 금융이 확 내리고.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로 4, 5월달까지는 아마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 효과. 왜 특별히 유가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 3월달 이럴 때 마이너스 유가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건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면 전반적으로 판떼기라고 그러는데 자금의 판이 신흥국 쪽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막 돈을 갖고 나와서 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5월을 넘어가면서 그런 물가라든지 채권금리의 어떤 기저효과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국면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 4, 5월 넘어가면서는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 대한 판단보다는 어쩌면 자국, 미국 내 어떤 주식과 채권의 관계 그리고 금리 그리고 달러의 향배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를 앞으로도 좌우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소식 외국인들이 팔았던 이유 한 번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연기금도 욕 많이 먹는데 10조 던졌어요? 9조 6천억.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달 사이에? 그래서 투자자별 코스피 순매수, 순매도를 보면요. 아까 외국인 팔았다는 얘기 했잖아요. 올해 들어서 2월 5일까지, 지난주까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25조 6천9백억을 샀어요, 코스피에서. 나 홀로 매수예요. 외국인 얼마 팔았냐? 4조 5천3백억. 그다음에 기관들이 팔은 건데 금융투자, 기관 중에서 증권회사죠. 6조 1천억 팔았고. 그런데 금융투자 6조 1천억 판 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월에 많이 샀거든, 금융투자가. 배당 투자한다고. 그거 이제 다시 반납한 거고. 연기금이 이제 문제인데, 연기금. 연기금은 통상 우리가 보면 가장 장기 투자한다는 기관 투자가 아닙니까? 사서 쟁길 거다. 배당도 받고 우량주 사서 그냥 끝까지 가는 데인데 어라? 올해 들어서만 9조 6천억을 팔았네요. 9조 6천억.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수급을 봐왔는데 한 달 어간에 연기금이 10조가량을 판 거는 아마 올해가 처음일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팔았냐? 연기금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자산 배분을 결정합니다. 이걸 계속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운용을 담당한 기금운용본부가 있잖아요. 그 위에 상위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기금운용위원회는 운용본부장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이사장도 들어가고 또 기재부 공무원도 오고 노동자 대표도 오고 사용자 대표도 오고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엄청 큰 돈이니까 주식의 몇 퍼센트 또 채권의 몇 퍼센트 주식 중에서도 국내 주식의 몇 퍼센트 해외 주식의 몇 퍼센트 또 대체 투자라고 하죠. 인프라라든지 부동산 또 유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해놔요. 해놓은 상태에서 이 자산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지금 외국인이 엄청 팔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12월 1월 달에. 그것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많이 올라서 판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은 정해져 있는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는 그 자산 배분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걸 위반을 하면 예를 들면 위반한 팀장이나 위반한 운용본부장이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물는단 말이에요. 국민연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주식은 12월 1월 달에 폭동을 해버렸는데 수익률이 오른 채권 가격은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주식이 오르고 채권도 같이 올랐으면 이게 스무딩이 되는데 주식만 오르고 채권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자산 배분의 어떤 전략에서 채권 비중을 올리고 주식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 요구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주식 10%, 채권 10% 있었는데 주식이 오르니까 주식이 12% 되고 채권은 8%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여기 2% 줄이고 여기 2%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주식을 팔았다 이런 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 주식이 올랐으면 주식이 오른 대로 그걸 좀 반영해 줘야지. 아니, 1년 전에 한 거에다 그 잣대에다 계속 파냐. 그러면 이게 운영 제대로. 그러면 뭐하러 펀드매니저 뽑냐. 비율에 맞춰서 그냥 비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기금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하면 어디가 천정인지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냐. 언제까지. 오르면 계속 파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 돈이잖아요. 국민연금 돈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거 봐라. 우리가 낸 돈에서 주식을 사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니까 우리가 낸 돈에서 팔아가지고 계정만 바꾼 거다.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4월 달 정도 되면 다음 해 또 자산 배분이 결정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룰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기금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올해 내년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짜실 때 짜실 때 우리나라의 어떤 고향된 어떤 개인 개인 투자단의 수급이라든지 혹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좀 감안해서 좀 여유 있게 짜시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주식이 폭락해버리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라든지 이게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운용 단위에서의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재량 이런 것들도 조금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으면 조금 감안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 이런 이제 논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을 굉장히 안 좋게 본다든지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파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증시의 압박 요인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게 구조가 이렇게 해서 되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금 운영 본부 기금 운영위원회는 그럼 누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가는 두 명밖에 안 들어가요. 사실 이 운용 단위의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하는 구조.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이 돼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그런데 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 맞냐. 이 연금은 보건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이 운용은 더 전문성이 있는 부처나 아니면 독립된 어떤 조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상당히 오래 있어요. 저희도 한번 그 방송에서 다룬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인데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박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 간에 이걸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위로 탄 연기금의 매도가 언제까지 나올 렌지 이것도 사실은 올해 초 수급상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인데 어쨌든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한 달 넘는 기간에 10조 이상 판 거는. 10조 가까이 판 거는. 조금 이제 좀 잦아들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시죠. 네.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SK랑 LG가 배터리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좀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여기에서 뭘 껴들까. 이게 이제 10일 날. 현지 시각으로 10일 날 나오니까요. 아마 우리는 이제 설 명절 시작할 무렵에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무역위원회죠. ITC가 이제 소송을 내는데 지금 뭐 전망으로는 LG가 승소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G가 만약에 승소를 하면 어떤 상황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냐면요.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조지아 지역에다가 공장을 대규모로 짓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LG가 승소라고 SK이노베이션이 폐소를 하게 되면 이 공장에서 생산을 현실적으로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폐소 판결이 되면 배터리 셀과 모드를 비롯한 각종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완제품인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조지아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도 이게 굉장히 의외인데 미국 내 외국인 투자를 이렇게 잘 안 되나 봐요. 2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래요. 이게 역사상? 이래봐요. 26억 달러면 얼마예요. 한 3조 정도 되나? 이게 역사상 가장 큰 투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공장이 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포드의 픽업트럭 F-150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테네시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는 데가 폭스바겐이 있는데 여기도 SK이노베이션 걸 갖다 쓰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생산이 안 된다. 물론 생산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차질을 빚는다. 그래서 이제 ITC가 이 판결을 내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는 이건 인정 못한다. 거부권을 행소할 수 있나 봐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지 같은 데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 재건에서 일자리 확보 이런 건데 조지아주가 또 사실은 본인한테 굉장히 고마운 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트럼프로 돼 있다가 막판 역전하고 또 블루웨이브까지 다 돼 있는 데 있는데 조지아 공장 이거. 그러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또 교통부 장관이 해당된 관련부처 장관인데 부티지지라고 아시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아 그 사람이 교통부 장관이 됐어요. 그 사람도 이제 작년 말에 전기차 수백만 대가 다니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도 하고 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이게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돼 있어서 이거를 거부할 수 있겠나 이런 입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맥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정세균 총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며칠 전에. 이거 LG하고 SK랑 싸워서 이거 남조림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서 국내외적으로 어쨌든 무난한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한 압력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판결 이후가 될 랜지 판결 전에 극적인 뭐가 변화가 있을 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LG와 SK 간에 굉장히 긴 소송 비용만 1년에 한 천억 낸다니까. 이 비용도 비용입니다만 어쨌든 양사가 윈윈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와서 미국의 미국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또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뉴스사항 먼저 전해드렸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아마 체코에서 보시는 분인가 봐요. 체코. 체코. 체코는 마뉴팍트라지. 체코는 마뉴팍트라지요. 체코 맥주. 이제 그 체코 한번 시청자분께서 또 슈퍼챗을 또 싸주셨습니다. 체코 돈으로. CZK가 저게 체코예요? 네. 찾아보니까 체코네요. 아마 슈퍼챗 역사상 체코는 저희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저게 이제 200 체코 저건데 저게 원화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지금 제가 살짝 해봤는데. 고사히 했구만. 만 원 정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체코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 체코는 지금 아마 새벽 한 3시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늦은 시간에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마뉴팍트라 샴푸 하나 보내드릴까? 거기서 훨씬 싸게 싸시겠죠. 그럼 저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또 KB진권의 김희혁 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